요즘 햇살 너무 좋죠? 봄날 그 자체입니다. 봄? 오늘은 미음 한번 써볼까요? 출발! 일단 모든 자음들은 정사각형 비율이 예뻐요. 길쭉하거나 넙대대한 모양을 지향해야 합니다. 그럼 미음은 네모니까 정사각형으로 쓰면 완벽할 것 같지만 다소 투박해 보임으로 멋을 좀 내볼게요. 가장 드라마틱한 성형은 턱을 깎는 거라고 합니다. 미음도 턱을 깎아보죠. 하나, 둘, 셋. 세 박자로 양쪽을 모아서 미음을 쓰면 정사각형으로 쓸 때보다 한층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. 너무 모으면 삼각형이 되니까 별로겠죠? 지나친 성형은 독이 됩니다. 빠르게 쓸 때는 하나, 둘, 두박자로 가능합니다. 이때 여기가 핵심이에요. 글씨를 보면 이게 미음이야, 이응이야 헷갈렸던 경험들이 있으시죠? 이 모서리가 뭉개졌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오른쪽 모서리만큼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. 또 미음의 생명은 깔끔함입니다. 삐죽삐죽 지저분한 털이 나오거나 끝과 끝이 만나지 못해서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어요. 나는 아무리 연습해도 깔끔하게 쓰는 게 영 어렵네 한다면 하나, 둘,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그래도 두 번이나 손을 떼는 것보다는 한 번만 떼어 쓰는 게 깔끔할 확률이 높으니까요. 댓글이었습니다.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.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.